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후속 강화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의 운영이 중단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음료를 먹거나 대화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건 카페인데 왜 PC방을 닫느냐라는 등 현재 운영 중단 조치가 이해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 카페는 되고 PC방은 안 될까요? 우선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는 고위험시설에는 클럽, 룸사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포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PC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시가 선정한 운영중단시설에 PC방은 포함됐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시간을 보내는 카페와 식당 등은 운영중단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PC방, 노래연습장과 같이 우선적으로 운영중단된 시설들이 더 더럽거나 더 위험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 운영중단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음식 섭취를 위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중단되지 않은 이유는 식음료의 경우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오락이나 유흥시설이 먼저 2단계 후속 강화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겁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PC방을 이번 운영정지 조치에 추가 지정한 이유는 학생들의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네티즌들은 해당 조치에 유흥주점을 닫고 식당이나 식료품점을 여는 건 이해가지만 카페는 닫지 않으면서 PC방을 운영중단시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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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